세종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예술단 단원인 길준성 씨가 첫 월급 50만 원을 세종교육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길 씨는 전국시도교육청 최초로 신설돼 운영 중인 세종시 교육청의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에서 활동하며, 어려서부터 배운 음악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령시 주산면에 사는 80살 이풍호 씨도 어제 보령시청을 찾아 인재를 키우는 일은 농사와 같다며, 평생 농사일을 하며 모은 돈 1억 원을 지역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쾌척했습니다.